강서구 장학회에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10월 1일까지 행복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강서구 장학회는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30명 내외를 행복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강서구에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하며 올해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생은 과목 평균 등급 9등급 기준 5.0등급 이내 대학생은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행복장학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학회 사무국이나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